시작은 체크랩입니다! 안녕하세요! 신기합니다! 드디어 우리의 몸과 얼굴을 닮은 친구들이 거기서 게임을 한다니 너무 설레요! 되게 어렵던데요 제가 하기에는? 근데 좀 스릴 있고 되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최고입니다! 전쟁터에 나갈 준비! 마지막 스케줄이라 지출법도 한데 지금 다들 요리에 차 있어요 오늘 저 캐릭터가 되어볼 것이다 라는 마음의 집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게임 즐겁게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재밌게 생동감 넘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브너템 화이팅! 어떤 느낌을 얻어야 되지? 자! 한번 가볼까요? 인물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! 신속히 이동하라! 달려 달려 달려! 달려 달려 고고씽! 아 이상해요 추리탄 투척! 선화탄 투척! 선광탄 투척! 네? 연막탄 같아요? 맞다 탄이 맞네요? 네 마지막 탄이에요 연막탄 투척! 좋아 돌진하자! 고고! 나쁜 놈이다! 아 살려줘! 후퇴하라 어떻게 해야 되지? 후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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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 worthy Minneapolis obviously 물러나요 후퇴하 잠깐 도망쳐! 추야! 킁킁킁킁. 나 안도인분.., 뭐해? 막고 있잖아 오빠 이리와요 이어 か아 이제미 여기 여기 저기 있다고! 그 적에게는 공격받고 있겠다 하하하하 아 싶다 원킬! 블루า dieta 하는게 까불고 있어 나랑 함께해요 좋아좋아 제가 다 처리했어요 좀 나와봐요 하하하하하 아 뜨거워 쨄만 плюс 오빠가 좀 오케이! 렛츠 무브 아웃! 파이어 인 더 헐! 고고! 컴퓨터 파이어! 오우! 포트팩! 펜샷! 더블 킬! 파이트 킬! 울트라 킬! 저 좀 비싸고 지금 저거 보여 울트라 킬! 네 좋습니다 지금 저 쏘는 거 아니죠? 고통하다 숙녀를 쏘다니 에티킷이 없군요 이렇게 허무하게 줬다니 후교 후교 훌쩍훌쩍 훌쩍훌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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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아 웃겨주세요 어떡해 웃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렵다 아 너무 어려워 와! 오빠 쌀쌀 아 정말 힘들었어요 어려워 우글우글거리고 마음 미칠 거 같아 어 되게 잘하는 거 같던데? 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 예전에 다른 거에서 해볼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다시 하려니까 다시 할래도 오그라들고 진짜 벌써 게임 속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흥분되어 있고 막 난 파이팅 파이어 파이팅 파이어? 너무 파이팅 넘치고 하니까 파워풀하게 오는 게 다 때려보실 수 있잖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캐릭터를 많이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발랄한 악녀 발랄하면서 상대를 진짜 이기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3만명 50만명 10만명 2천만 진짜? 진짜? 엄청난 게임이었대 왜냐하면 우리가 중학생들도 어렸을때도 진짜 안하는 남자친구들이 없었고 오 대박 심지어 여자애들도 정말 여자친구들 진짜 재밌어요 우와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크릿이 이 캐릭터가 되어 써드노텍에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시크릿 캐릭터 많이들 사랑해주세요 저희 시크릿 캐릭터와 함께라면 다 이겨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써드노텍 사랑해요 유후